돌싱글즈 배수진 배수진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 27살에 집 쌓았다 훈남 남친 공개 배수진씨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이란 소설 어린왕자 사랑에 대한 100번의 연설도 단 한 번의 사랑의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는걸 요즘 핫한 인물 배수진 그녀는 누구인가 눈코의 판박이 개그맨 배동성의 딸입니다 배수진은 바로 미남 개그맨 배동성의 일남이녀 중 둘째이며 장례입니다 개그맨 배동성은 1965년 4월 2일생으로 56세입니다 배동성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배동성은 2013년 3월에 전부인 안현주와 이혼했으며 이후 배동성은 2017년 8월 11일 요리연구가 전진주씨와 재원했습니다 방송인 배수진은 뮤지컬 배우 이면중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수진은 이면중과 이혼하고 말았죠 이제 배수진님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돌싱글즈 배수진 남자친구 생겼다 결혼 전 만났던 친구 배수진 결혼 전 만난 전 남친과 재결합 가족들도 알고 있어 배수진 전 남친과 재결합 돌싱글즈 나간다 하니 혼자 힘들어해 돌싱글즈 출연자인 방송인 배수진이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배수진은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백할 게 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죠 배수진은 남자친구한테는 공개하기 전 미리 이야기를 전했다 밝히는 게 나을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까 했다 반응을 되게 걱정했다 제가 이혼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다며 공개했는데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라며 조심스러웠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개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길에서 보면 연락이 오더라 거짓말 치기도 싫고 이 사람이면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했다며 확신이 있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연인에 대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귀었을 때 왜 헤어졌냐 속상했었다 다시 만나니 좋아하더라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 아이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죠 특히 아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진심이 느껴진다 저에 대해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아이까지 친아들처럼 해주는 게 이런 남자는 없지 않을까 했다 지금까지는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애정을 피했습니다 배수진은 이혼했고 상처가 많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빠는 다시 만났는데 애도 있고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나 보다 혼자 고민하고 저한테 고민하기 전에 책임을 지고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 항상 그래서 저도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결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한 현재의 남자친구와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도 돌싱글즈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배수진은 그때는 마음을 안 가지려고 했고 오빠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다 돌싱글즈 출연한다고 하니까 오빠가 혼자서 힘들어 하더라고 털어놨죠 그러면서 그는 돌싱글즈 출연진과도 현재 연락을 다 하고 지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이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남양주로 가기도 했다 평생 살 생각으로 이사를 했다며 남자친구 가족들이 남양주에 살고 있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기 살기 좋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싱글즈1에 출연해 화제가 된 바 있는 배수진이 새집으로 이사하는 근황을 전한 가운데 새집이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할 집인 건 아닌지 팬들의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특히 코플린까지 낀 것으로 보아 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긴 모습인데요 이날 배수진은 새집에 와 있다 오늘 안방 페인트칠도 할 것이라 밝히며 새로 이사할 집을 공개했죠 특히 그는 오빠 친구도 와서 페인트칠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때 남자친구가 깜짝 등장했다 그는 영상을 찍고 있는 배수진에게 장난을 거는가 하면 번쩍 들어안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등 수슴치 않고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가구를 보기 위해 가구점에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배수진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이다 다른 가구점보다 저렴할 것 같고 예쁘다고 설명하며 가구점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배수진은 침대를 보며 저희가 생각했던 침대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식탁을 보면서도 오빠는 이 식탁이 예쁘다는데 너무 투툼하다며 꼼꼼하게 가구를 살폈습니다 이때 카메라를 찍고 있던 남자친구는 소파를 보며 저희 이걸로 할 거다 고 말했고 배수진도 너무 고급스럽다며 만족했으며 남자친구는 빨리 집안에 넣고 싶다 가구도 제가 직접 배송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원목 가구 인테리어를 보면서는 저희가 원목을 좋아한다며 인테리어 취향도 찰떡같이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로 보아 함께 동거할 집 인테리어를 꾸미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에 한 팬은 동거하시는 거예요? 라며 궁금증이 폭발한 듯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지 손가락 반지까지 눈길을 끌었는데 한 팬은 근데 저 커플링 거의 1년 전 영상에서 끼고 계시던데 남친 있으신 상태에서 돌 싱글즈 찍으신 건 아니겠죠? 라며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도 돌 싱글즈 촬영 전에 데이트하시고 사진 올리시지 않았어요? 태그도 하시고 내 딸부터 찐팬이라 사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진 지워지고 돌씩 나오셔서 헤어졌나보다 했는데 잘 만나고 계셨네요 행복하세요 라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배수진은 배동성의 딸로 2018년 결혼해 아들 낳았으나 2년 만인 2020년 5월에 이혼했으며 지난해에는 MBN 예능 프로그램 돌 싱글즈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배수진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최근엔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고백할 게 있어요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게재하며 남자친구를 고백하기도 했죠 배수진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다 이혼을 하고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을 안했다 왜냐하면 걱정되기도 했고 이 관계가 무너지기도 싫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해서 서로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하며 잘 만나고 있고 각자 부모님도 알고 계신다며 가족들 모두 인정한 연인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유튜버 이진호와의 통화로 남자친구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다 결혼 전 만났던 친구라고 밝히며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 제 주인은 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이도 엄청 좋아한다 아이한테 모든 게 다 진심이 느껴졌다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인정해주는 점도 좋았다 이런 남자는 없을 것 같았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남자친구 공개한 27세 돌싱 배수진 SNS에 의미심장 기심을 올렸다 남자친구 전격 공개한 유튜버 배수진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2월 4일 코미디언 배동성의 딸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배수진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배수진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풍경 사진과 함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는 문구가 담겼죠 이에 누리꾼들은 최근 열희를 고백한 배수진의 심정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추측했으며 그러나 이 업로드한 사진에는 해당 글에 대한 지인과의 DM 대화 내용이 담겼다 지인은 해당 게시글에 이미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배수진은 나를 너무 잘하는 22년치기라고 받아쳤습니다 배수진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튜브였습니다 백 submarines